안녕하십니까 이리티비입니다. 오늘은 큰 강으로 물고기를 잡으러 왔는데요. 상당히 넓은 강입니다. 상당히 크고 여권도 굉장히 좋아요. 여기서는 과연 어떤 물고기를 만날 수 있을지 한번 오늘 족대를 이용해서 물고기를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로 한번 해볼게요. 어? 뭐 들어간 것 같아. 들어간 것 같아? 다했어? 들어가라, 들어가라, 들어가라. 들어가, 들어가. 오, 껍질 잡았다. 껍질, 껍질, 껍질. 야, 여기 껍질이 엄청 많아요. 진짜. 보여드릴게요, 껍질. 야, 껍질 잡혔어, 껍질. 또 잡혔어. 껍질 한 마리. 야, 껍질 두 마리. 오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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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들어간 것 같은데? 오오오. 들게요? 와, 탱가리 들어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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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껍질. 와, 대박이야. 와, 탱가리랑 껍질 잡혔어요. 와, 탱가리는 수이지 않게 조심해야 돼요. 껍질, 껍질. 오오오. 오, 껍질. 탱가리 잡을 때 족대 안쪽으로 해서 그냥 살짝 들어야 돼. 안그러면 쏘일 수가 있어요. 유심해서. 아, 들어갔다. 들어왔어. 꽤 많이 잡았죠? 오, 우와. 와. 오오오오. 엄청 많이 들어갔어. 와, 엄청 많이 들어갔어. 와, 엄청 많이 들어갔어. 와, 대박이야. 와. 여러분들 이거 봐요. 보여드릴게요. 대박 많이 잡았어. 와, 보여? 이야. 빠가사리 아니에요? 오, 빠가사리. 빠가사리. 오, 아니 그건 그렁치다. 그렁치. 오오. 오, 이야. 엄청 커. 와. 이거 돌고기 같은데? 돌고기. 돌고기예요, 돌고기. 와, 돌고기인데 엄청 커요. 와, 이따 넣어줄게요. 와, 이 시리. 시리. 시리예요? 시리. 시리가 예쁘게 생겼어. 와. 시리는 바로 살려줄게요. 이게 흐르는 물에 살기 때문에 고여있는 물에 들어가면은 금방 죽어요. 그래서 살려주도록 할게요. 여기도 시리예요. 야, 시리가 엄청 커요. 와, 엄청 커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살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거 봐. 야, 그렁치. 야, 그렁치. 엄청 커요. 싸이지 마. 어, 아따가. 하하. 또 했어, 또 했어. 야, 이거 걸렸는데? 야, 됐다. 와, 그렁치. 와, 그렁치. 와, 엄청 커. 제 얼굴. 우와. 나머지. 어, 빠가사리. 아, 그렁치. 빠가사리인가? 빠가사리 같기도 하고. 그렁치 같기도 하고. 그렁치 같기도 하고. 그렁치 같기도 하고. 와, 엄청 커요. 와, 진짜 크죠? 이거 봐요. 와. 와, 진짜 큰거죠? 여러분들, 뚝지에요. 뚝지. 오, 여기 보세요. 와, 잘 보이죠? 지금. 죽대로 이렇게. 지금 여기 있는데. 제가 뚝지. 여기 있는데 제가 뚝지 보여드릴게요. 잘 보세요. 여기 보면은. 오, 여기. 뚝지가 쓰고 있어요. 오, 올라간다, 올라간다. 오오. 올라간다, 올라간다. 따라가볼게요. 따라가볼게요. 조심해서. 계속. 계속 보이죠? 여러분들. 뚝지가 여기 숨었어. 오, 올라간다, 올라간다. 야, 굉장히 빠른데? 야, 뚝지와. 와, 엄청 커. 오, 뚝지 보이죠? 여기 몰아서 잡아보도록 할게요. 여기 꽤 큰데? 아들이, 몰아주세요. 오, 들어갔다, 들어갔다. 야, 엄청 커. 야, 엄청 커. 야, 진짜 손바닥. 손바닥에 한 줌에 들어올 정도로 커요. 이야, 엄청 크네. 그리고 이거 다. 입 벌리는 거 봐, 물 올라가. 와, 그러니까. 입 벌려요? 오, 이거 봐. 오, 오, 오. 오, 입 벌봐. 야, 이거 물리면 진짜 아프겠는데? 오, 안 돼, 안 돼, 안 돼. 저 물도 큰일 나. 와. 이야, 진짜. 야, 입 벌리는 거 봐. 여러분들, 입 벌리는 거 봐. 여러분들, 입 벌리는 거 봐. 오, 입 벌리는 거 봐. 여러분들, 와. 와, 괴물이야, 괴물. 와, 와. 와, 입이 들어가. 와, 와. 자, 방금 잡은 톡치인데 물 속에다 넣어주기로 할게요. 이렇게, 뭘 먹고 있어. 됐다. 와, 됐다. 톡치 넣어줄게요. 야, 엄청 큰 녀석들 많이 잡았어요. 와, 진짜 크다. 와. 오늘 여러분들하고 여기 있는 큰 강에 와서 물고기를 잡아봤는데요. 굉장히 많은 다양한 오종을 잡았습니다. 껍치도 잡았고요. 툭치도 잡았고요. 툭치도 잡았고요. 베렁치도 잡았고요. 송가리도 잡았습니다. 정말 굉장히 많은 물고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잡은 물고기들은 다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물고기들은 자연에 있을 때 가짜 아름답다. 네. 여기서 마치면서요. 물고기들을 다 살려주도록 하겠습니다. 툭치도 잡았습니다. 툭. 오우, 야. 이렇게 많이 잡았어요? 어떻게 큰 거 봐. 야, 툭치도 어쩜 이렇게 큰 거 아니에요. 손가락 빠요. 손가락도록. 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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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헐. 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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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헐. 헐, 헐. 방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고기는 자연에 있을 때 가짜. 아름답다. 물고기 살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고기 들어가세요. 여름에 만나요. 여름. 자. 여름에 만나도록 합니다. 조심히 가요. 네. 조심히 가볼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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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